눈빛 잠깐만 가만히 물거리니도 힘들어 가슴 보태잖아요 형 번지 점프 전지 점프인가 보다 NO GOD NO GOD PLEASE NO NO 오면서 봤어요? 와버렸어요 약속을 너무 잘 지켜주셨네요 난 까먹었는 줄 알았네 마사 오니까 또 무섭네요 정규씨 뛰실 생각 있으세요? 저도 뛰겠습니다 오오 나는 포기하고 싶다 저희는 포기 따위는 없습니다 저희는 포기 따위는 없습니다. 포기 따위는 없습니다. 그래? 화장실 좀 갔다 올래요? 아 일단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 몰라! 먼저 하면 좋은 걸 수 있어요? 먼저 하겠습니다. 오 진짜? 근데 휴닝이 먼저 못하면 제가 할게요. 전 망했어요. 나 무서워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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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드리는 분이야? 노!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나 미치겠네 진짜. 우와 너무 높아! 휴닝이 먼저 뛸 건데 못 뛰면 제가 뛸 거예요. 누가 먼저 뛰어요? 휴닝이! 수빈이! 수빈이? 수빈이 뛰어내면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? 기절해서 내려면 어떡해 기절해서 내려면 어떡해 비빈이 야, 엄청 높아 올라오니까 더 높아 아, 그럼 연준 씨가 먼저 쪄요? 야, 나부터 뛰어야 된대 뭐라고? 형부터 뛰어야 된대 파이팅! 파이팅! 힘내용 야! 무섭다! 무섭다! 일마디 비벼 와, 진짜 이거 와 제가 뒤에 잡고 있으니까 높아요? 어? 높아요? 야! 진짜 높아! 와! 어? 어? 3, 2, 1 파이팅! 으아! 잠시만요! 이제 이제 오케이 야, 야, 진짜 간다 파이팅! 3, 2, 1 파이팅! 2, 2, 1 파이팅! 파이팅! 무기 으아! 우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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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량 지킴이네 으아... 안녕 안녕 야! 안 죽어!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발 맞지 멋있어 우와 사랑해요 우와 사랑해요 우와 우와 멋있다 야 너만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야 쟤 멋있는데 귀엽네 뭐야 쟤 야 잘한다 야 너가 연준이 형보다 낫다 야 너가 그럼 내가 뭐야 야 바로 뛰어 연준이 형 뛰고 왜 유 불리 미 잘 뛰었어 진짜 안 무섭네 어 뭐야 너 우리는 여유롭게 보면 되는 건가 수빈이 형 실컷 놀리더니 한번 보자 여유롭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안내 멈춘거 가위바위보 넌 넌 나중에 하고 싶어 안내 멈춘거 가위바위보 아하하 양보해 줄 생각 있어 양보해 줄 생각이야 먼저 뛸래 양보해 줄게요 형이 먼저 뛰어야죠 양손으로 가면 딱 너도 성인이야 원 이테네티 레이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 속이 약간 할 것 처럼 겁쟁이지 찌질이 아니거든요 아하하하하 지민평돋았어요 다셔 무섭냐 다시 생각해도 돼요 양 생각보다 무섭네 3 2 2 2 2 2 2 2 2 3 됐어! 파이팅! 아 네네, 되면 할게요 어떻게 뛸 거예요? 야, 태현아! 생각보다 떨린다 없어서 그냥 바로 할 것 같아 저 준비됐습니다 3, 2, 1, 파이팅! 멤버들, 사랑해요! 와, 멋있다! 와, 야! I believe I can fly 잘하는데? 나만 남아버렸어 언제 뛸 걸 그랬나? 태현아! 네? 무서워? 네! Do it! Just do it! 겁쟁이지, 찌질은 아니거든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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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파이팅! 내감 깨자! 뭐라 했어요? 내감 깨아요 아! 정말 귀여워 아파! 아 아파! 아 아파! 아 아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